이게 뭐지 내 심장에 이뤄져 귀여워 조용히 해라 루야 어? 3리터쥔인데 물 맛? 아구 기가 막힌데 음 맛있지 아아 나 뭐 안주고 먹을 필요없다 지혜야 엄마가 어디있지? 이건 딱 4인종이네 6명은 아 전례 없으니까 좋다 어디 바닥? 한 건 없는데 이건 바닥에 여기 제육볶이 막먹어 맛있는데 먹고 있어 여기 선물 안겨 나 맞다 아까 이렇게 많이 때린다고 다 먹고 있잖아 다음엔 여기다 대왕 선풍기 해가지고 나한테만 쏠르기 해야겠다 지금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어 이게 조금만 더워지면 까서 먹다보면 미지근해지잖아 이거 그게 없나 그게? 캐그통처럼 얘 넣으면 차갑게 해주는 게 없나? 나 혼자 산다고 어디에서 봤는데 나 혼자 봤는데 크림 다 했다고 얼음 넣어놔요 근데 얼음이 또 녹잖아 너무 맛있어 들어가잖아 여름에 엄청 더울 때 그때 막 가만있어서 줄둘 땀나고 하는데 근데 그땐 또 2층 가서 먹었어 맥주를 먹을 때마다 고개를 들 때마다 뿌듯하네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거야 나에게는 이게 이 살을 안 붙이고 만들려고 했었는데 통으로 그래 놓고 우리 보고 못 잡는다고 그렇지? 아니 그 이 살 새로 살 하기 전에도 그냥 통으로 원래 생각했잖아 근데 동갑도 못해 뭐 네모나게 끝날 줄 알았는데 동갑도 못해 동갑도 못해 그냥 이것만 만들려고 했다고 저 살만 붙이면 그냥 혼자 다 올라가는 야 정유주 넌 왜 여기서 암말도 하지마 캘리 캘리 맛있는 거 있는데 여기 유나 이 팽이버섯 삐는 식감이 아니 아빠 아빠 아니 아빠 아빠 야 목 있다고 이거 활기가 세게 치면 안 된다 정지우 많이 조심해 응? 이걸로 이걸로 살짝 이렇게 툭툭툭 눌러야 돼 이렇게 이별 하자는 너를 보고도 난 그 자리에서 저번에 툭툭툭 주로 툭툭툭